자 그리고 이어서 오랜만입니다. 우리 구자명 군과 김예림 양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도전천공에는 두 분 다 첫 출연인가요? 첫 출연이죠. 그렇죠. 나와 보니까 어때요? 나와 보니까 일단 방송국이 너무 좋아서 건물이... 잠깐만. 그럼 MBC는 안 좋은 게 돼요? MBC도 좋고 여기도 좋고 이제 위대한 탄생 1위 출신이고 그리고 그 위대한 탄생 할 때보다 지금 몸무게 몇 킬로 뺐다고요? 한 36킬로 정도... 없던 코가 나왔구나! 근데 난 저때가 너무 귀여웠어! 비포가? 네 저는 저때가 정말 귀여웠어요. 아니 그래서 이렇게 살을 빼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성형했냐고 많이 오해를 하겠어요. 그렇죠? 네 오해. 그렇죠. 이제 진짜 잘생겨졌다. 예림 양. 네. 요즘 오버렛 패서의 보이스라는 노래로 맞죠? 아 네 맞아요 맞아요. 살짝 앞으로 한번 나와서